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공부를 하면 좋다는 거죠 데이빗 손탁의 머신러닝 포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다루고 있는 주제들만 찍어 리스트를 했는데 오늘 말씀드린 거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와 잘 맞는 기술을 넣어야 되고 데이터도 알아야 되고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클리니칼 케어 이게 결국에는 임상적으로 적용해서 쓰려고 하는 거니까 어떤 임상 상황에서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데이터만 갖고 승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임상적 데이터가 특징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이터에 대한 특징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종류에 따라서 층화를 달리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 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리스크가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략을 달리 해야 되고 만들어야 될 것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를 층화시키는 이런 작업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레이블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노이즈하거나 인위적으로 뭔가 이렇게 붙어있다라든지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게 있더라도 학습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연어 처리할 줄 알아야 되고 인터프리터브리티 해석 가능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이 개입해가지고 뭔가 조종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수용성이 높아지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불확실성이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없는 것도 많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디퍼를 할 거냐 어떻게 하면 불확실성을 안고서 학습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사이즈가 작은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섞여 있거든요 이것들을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학습하거나 결론을 내리는 방법이기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이 막 변해요 예를 들자면은 작년 데이터하고 올해 데이터하고 의료 기기가 바뀌어가지고 더 높아지거나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의료 기관이 달라지면 또 데이터셋이 달라질 수도 있고 유행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데이터셋 분포에 따라가지고 학습된 것들의 어떤 전체적인 변화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걸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알아야지 그리고 뭐 인구 포퓰레이션이 다르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공정성 문제 그리고 원인 결과에 대한 추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알아야 되고 강화 학습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임상적인 디시전 서포트를 하기 위한 부분 그리고 이제 유전자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개인 맞춤형으로 프레시전 메디션에 적용할 수 있는 거 질병의 프로그레이션이나 서브 타이핑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진단을 하나만 내리는 게 아니고 두 개, 세 개 내려가지고 그 중에서 이 경우엔 저거, 이 경우엔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것만 예측하거나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AI 기술하고 또 굉장히 좀 달라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크리니컬하게 임상적으로 워크플로우가 있는데 그것도 좀 알아야 되고 이거 하나하나를 다 공부하려면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들겠죠 그렇지만 일단 뭐 저희는 이런 종류들을 공부하는 거다 이거의 주제 정도는 오늘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정도 이해를 하시면 조금 깊게 파고자 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더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